네 40번 요양 문제를 다 한번 구분독해 해봤는데요 내신이라는 것은 거의 암기에 가깝고 내용을 익숙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글 같애는 어휘와 문법과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시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가 맞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체크하겠습니다 첫 줄 In one study researchers asked the parents to of strangers to sit down in a room at or chat chat2와 to sit이 같이 갔고요 2번 문장에 In half to the rooms, a cell phone was placed on a nearby table In the other half, no phone was present In half to와 나머지 반이기 때문에 the other half였습니다 After the conversation has ended 대화가 끝난 후 연구자들은 Asked the participant what they thought about each other 다 끝나고 나서 물어본 거죠 저 상대방이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? 에 대해서 Here's what they learned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방 안에 핸드폰이 있었을 때는 The participant reported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 was worse than Those who had talked in a cell phone cell phone free room 핸드폰이 없는 방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같은 participants들보다 방에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관계 품질이 was worse 더 나빠졌다라고 보고를 하게 됐죠 The parents who talked in the room with the cell phone 한마디로 핸드폰이 있는 방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짝들 실험 대상자들은 Thought their partners showed less empathy 더 훨씬 더 적은 공감을 보여줬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건 안 그랬건 차이점이라면 핸드폰의 유무였거든요 Think of the time you've sat down to have lunch with a friend 친구랑 점심 먹기 위해서 앉아서 Set your phon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놨었던 그런 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You might have a felt good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Because you didn't pick it up To check your messages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나 괜찮았다 라고 느낄는지 모르겠으나 You're unchecked messages 네가 무시했고 체크하지 않았던 메시지들이 여전히 너의 연결고리를 망치고 있는 중인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핸드폰이 울렸거나 울리지 않았건 근데 거기에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 저 사람은 아마 다른 신경 쓰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누구냐 Sitting across from you 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겠죠 상대방도 그렇게 느꼈고 나도 그렇게 느꼈다 한마디로 핸드폰이 있는 데에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좀 친해지고자 한다면 아마도 핸드폰을 없애거나 혹은 없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서 분석하고 또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잡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봤구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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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